나이가 들어서도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만들어질까? 김종순 씨는 주 6회, 하루 30분에서 1시간을 투자해 운동을 해온 지 6년째다. 65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탄탄한 몸. 50대 후반이던 2010년의 운동을 시작해 그 이듬해에는 버디빌딩 대회도 출전했다. 그 결과 만 59세에 동상을 수상했다.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. 그 전에 테니스를 열심히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할 수 없었죠.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지냈더니만 당뇨 수치가 높아지고 관절은 또 안 좋아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. 아마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게 폐물로 가는 길이 아닌가. 운동을 시작한 후 당뇨와 관절 상태도 좋아졌다.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되찾았다. 徐oup가 했다. oulder 상태를 several편을 하자. quitting Their role 클럽 한글자막 by 한효정